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하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국의 IT 기업의 앱인 그런 틱톡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틱톡에 대한 그런 청문회가 그야말로 핫 이슈가 돼 가지고 왜 여러분들 이 문제가 큰 문제인가 한국에도 굉장히 깊게 관련이 된 거죠.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것을 개최할 그런 아마 지적 여력 이런 게 없을 겁니다. 동시에 또 중국하고 관계 때문에 다룰 수가 없지만 미국은 안보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자국민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틱톡에 대한 하원 그런 청문회는 미국의 여야를 불문하고 원팀처럼 그렇게 틱톡의 CEO를 공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틱톡 CEO는 우리는 중국 정부와 관계가 없고 우리는 민간회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의 공상당은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그 소위 공상당 수뇌부라는 것은 모든 그런 개인과 기업은 당의 충성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586 운동권들이 젊은 날 받은 사상적 세례 가운데 모든 것은 권력 장악을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다. 그런 생각하고 중국 공상당의 수뇌부 생각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근래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푸틴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찬반양론이 많이 이렇게 갈리지만 기본적으로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은 서방이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을 했고 문제가 많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도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 같은 게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자국이 세계에 패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합법화할 수 있고 합리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좌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소련 좌파나 중국 좌파나 한국 좌파나 간에 본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권력을 유지하는데 모든 것은 수단이자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틱톡이란 그런 거대 it 기업도 중국 공상당에게는 당과 국가에 충성해야 될 그런 기업이다 회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틱톡의 CEO가 아주 이제 많은 그런 미국의 하원의원들의 공박을 받고 있는 아주 똑똑하게 생겼네요. 하버드의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런 분인데 슈지 초원가 미국의 하원의원들은 틱톡 CEO를 공략하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단합되어 있었다. 그렇게 그게 이제 1번이고 이게 이제 bbc 아마 보도일 겁니다. 그다음에 한 5가지 정도를 지적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텐스는 중국 내에 있는 바이텐스의 it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미국 데이터에 액세스가 가능하다 이야기인 거죠. have access 데이터 미국인들에 대한 일상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중국 공상당이 그걸 취합하겠죠. 틱톡이라는 기업도 예외 없이 당과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니까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가져가겠죠. 알리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미국에서 열린 창문에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 봐야 되는 거죠. 중국 공상당들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아마 대만과 한국처럼 관심 있는 나라들도 드물 겁니다. 그 주변국을 어떻게 하면 복속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여론조작 댓글 조작 한국인에 대한 신상정부의 어떤 수집 그 다음에 비밀경찰 공자학원 이런 게 다 같은 맥락 그리고 미인계라든지 금품을 사용해가지고 정치인들을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친중인물로 포섭한다든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간첩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무뎌 있고 국가를 지킨다는 것이 그 보완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희박해진 나라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다루기 쉽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냥 밥이겠죠. 여의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온라인판입니다. 반중으로 뭉친 미국의 해 틱톡과 페타닐 이거는 뭐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약품이죠. 중국 청문회 하루 다섯 권. 틱톡 CEO. 틱톡 중국의 첩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양반이 첩자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이 잘생긴 CEO가. 그러나 중국의 모든 IT기업들은 중국 공상당이 복속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복속이 돼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지고 당이 원하면 중국 정부가 원하면 관련 정보를 중국 정부에게 제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틱톡은 마약성 진통제인 페타닐과 다름없는 암적인 존재다. 미국인을 죽음과 중독으로 내몰고 있다. 중국의 첩자가 아니라는 당신의 말 난 안 믿는다. 나도 안 믿습니다. 중국 공상당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상국지 보시기 바랍니다. 상국지에는 그냥 그 전편이 뭡니까. 성리를 위해 가지고 권모술술은 모든 것이 합법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중국에 복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죠. 복속의 강도가 완전히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친중인물을 세워가 지배할 것인가 그것만 차이가 되는 거죠. 중국의 첩자가 아니라는 당신의 말 나는 안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냥 말로 철두철미하게 당에 복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청문회 내내 그런 저우스우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이 복잡아. 저우스우쯔 틱톡 최고 경영자는 틱톡은 미국인을 사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 지도부의 영향력 밖의 민간회사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거대 이름도 IT기업들은 다 중국 공상당과 중국 정부에 복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면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선전공작을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중국 공상당 수뇌부나 중국 공상당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여론 조작을 한다든지 선거 조작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의식이 전혀 없을 겁니다. 왜? 3국 지자체가 조작이니까 전부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한족을 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더욱이 요즘에는 국민들의 정신이나 기강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버렸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선전공작을 하는 겁니다. 선전공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송도 덜 보게 할 수 있고 더 보게 할 수 있고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은 틱톡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키키타님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뭘 하든 끝장을 보거든요 그거는 옛날 한국 사람 같습니다. 지금은 끝장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틱톡은 미국인의 삶에 중대한 위협이다. 당신의 플랫폼을 금지해야 된다. 중국 당국을 비판한 게시물 유통을 막거나 한 적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감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큰 플랫폼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여러분 보이도록 하는 거지 원하지 않는 건 철두철미하게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우 ceo 이게 의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연방범죄다. 그러나 이 저우 ceo도 중국에서 출생해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거짓말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방하고 이런 전체주의 제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서방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하더라도 최소한 양심은 있고 다른 나라 침략하거나 그러지는 잘 안죠. 중국 공상당의 틱톡은 자료 수집을 계속하고 있고 이를 판매하는 일도 지속할 것이다. 그런데 아마 이제 미국의 젊은 청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틱톡을 금지시키기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뭐 완전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미국의 의원들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철두철맥이 중국 공상당에 영향력 하여 있겠죠. 그리고 중국 공상당이 원하면 미국인 에 관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겠죠. 중국이 우한 덩어리입니다. 한국은 뭐 중국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자유로운 국가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 복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공개적으로 대두기가 힘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대외교육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 당장 보복이 오니까 그걸 중국은 10분 활용 안 하겠습니까. 미인계도 쓸 거고 돈도 여러 번 쓸 거고 향응도 쓸 거고 그렇게 해서 뭐 대한민국 요지 요지에 뭡니까 정치인들 다 붙잡아 놨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은 뭐 중국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주변에 자유로운 국가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 복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공개적으로 대두기가 힘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대외교육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 당장 보복이 오니까 그걸 중국은 10분 활용 안 하겠습니까. 미인계도 쓸 거고 돈도 여러 번 쓸 거고 향응도 쓸 거고 그렇게 해서 뭐 대한민국 요지 요지에 뭡니까 정치인들 다 붙잡아 놨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친중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겠죠.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언론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몇십 년 그런 종류의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전체주의 국가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제 기대 수준은 훨씬 더 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틱톡은 모두 다 공작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IT 기업들은 모두 다 당과 국가에 협력해야 되는 거죠. 이 여름 기사가 2023년 1월 12일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에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하는 해외는 온라인 탈중국 속도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 할 수가 없으면 중국에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중국 공상당에 유리한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앱들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사회시민단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몽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죠. 중국 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중국 공상당에 제공하게 되면 비밀경찰 행시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많은 세계인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틱톡의 국내 MAU 월간 활성 이용자는 291만 명에 달한다. 쇼핑 앱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MAU는 172만 명이다. 틱톡은 이전부터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지장을 받아왔다. 당연히 여러분 한국에 개인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이용하겠죠. 알리익스프레스도 국내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죠. 중국 당국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21년때 아마 발효되어 있을 겁니다. 국가 보안법에 따라서 자국 기업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국외 서버에 보관한 개인정보라도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발효됐던 중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중국의 IT기업들이 축적한 모든 정보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중국 공상당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앱을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국가 차원에서 배쳐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바로 이번에 하원 청문회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미국 상원 하원에서도 틱톡 사용금지에 초점을 맞춘 안티소셜 ccp법 안티소셜 중국 공상당법이 발의된 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명과 자유와 기본권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그냥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과 생명과 재산을 끊임없이 다른 세력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이 틱톡과 관련된 지금 미국의 하원 청문회 같은 경우도 결국 보면은 자유와 생명과 행복과 재산 등이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보완의식을 갖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2021년 6월 14일 기사입니다. 이 점에 중국 공상당이 합법적으로 it 기업들의 정보 수집을 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중국 정부가 데이터 보안법을 마련해서 정보통신대기업에 대한 데이터 보안 통제에 발을 걷어붙였다. 중국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등 외국 기업까지 데이터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워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2021년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데이터 수집 저장 전송 모든 과정을 다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틱톡이 미국에서 틱톡 ceo가 미 하원 청문회에서 다 거짓말한 겁니다. 우리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영향료로 벗어나 있다. 그게 전혀 아닌 겁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법을 2021년도 9월 달에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이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9월부터 시행된 겁니다. 중국 공상당은 수시로 여러분 정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오늘 라피스님의 틱톡은 흥미로운 영상으로 우선 낚시질을 해서 클릭하게 만들더군요. 미국은 정부 지원에서 주의를 주던데 우리나라 지난 정권에서 항상 국내 뉴스와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핵심점이 틱톡하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거죠. 그 대한민국에 많은 사회시민단체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지금 힘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중국하고 교육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나 많이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차원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배만 물으면 땡인 겁니다. 물론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생각하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9월 1일부터 2021년 또 9월부터 데이터 보안법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전송 가공 공유 등 전 과정을 중국 당국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중국 정부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틱톡 문제가 그나마 이제 미국은 상하원들이 좀 수준도 있고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창문회를 열고 또 창문회를 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공부를 거의 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별로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걸 열 그런 어떤 지적 수준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나라를 지키고 이런 거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 해봐야 뭐 내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게 완전히 나라가 그냥 문을 다 열어놓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마 이 방송 나가면 또 노란 딱지 안 붙일지 모르겠네요. 희한하게 중국 관련된 콘텐츠는 다 또 노란 딱지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유로운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두철미하게 봉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 의식 있는 사회시민단체들도 노력을 하고 또 저도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미국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제 한국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9월 무렵에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데이터 보안법이 여러분들 관심이 될 때 그때 이런 문제를 걱정을 많이 했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참 이런 상황을 관심 있게 우리가 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돈도 약간 구리게 이렇게 좀 버신 분이지만 그래도 또 그 세계에 나름대로 의리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의리라는 것이. 오늘 나온 내용은 그냥 가십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첫 건 가운데 한 사람인 경기도 부지사 지금 대북 송금권 때문에 정치자금 수수뿐만 아니고 대북 송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화영 지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의 가십기사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은 아닌데 그냥 사람이 어떻게 치사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화영 씨의 첫 건으로 불리는 여성 a 씨가 쌍방울로부터 받은 그런 법인카드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쓴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썼다. 그래서 이러면 그 기사를 보는 사람마다 야 살다 살다 별일 다 보겠네. 저 여성분이 거짓말하는 건데 그런 한탄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형님과의 의의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형님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쪽지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니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한테 제가 법인카드를 실제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걸 이제 감옥에서 받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씨의 첫 건인 여성 a 씨가 나서 가지고 내가 사용한 거지 이화영 지사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치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입장도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취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그걸 그냥 그 쪽지를 놔놨다 정거물로 그냥 검찰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화영 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거는 없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털어놨던 모양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첫 건 a 씨 이름을 쌍방울 지분으로 올려놓고 급여 명복으로 7,100만 원을 받아갔고 2021년 9월 쌍방울에서 a 씨 명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한 수용자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다가와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님이시죠. 이 쪽지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내가 쓴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도 안 밝혀질 거라고 사건이 이렇게 돼서 특필 정도 됐으면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화영 씨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지금 뭡니까 기로에 서 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화영 씨는 살아남고 자기 회사는 골로 가고 그렇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다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이 이화영이 준 쪽지를 고심 끝에 그동안 의리를 지키려고 찢어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형님으로 따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험짐 나는 게 내키지 않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대질 조사에서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화가 난 쪽지를 폐기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박연차 전 회장이 검찰에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끝나고 잠시 동안 두 분이 만날 시간 있었는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불었는데 이거 검찰 수사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장은 이해를 하는 바가 있죠. 어떻든 정치적으로 제기해야 되니까 정치 자금법 비반이란 이런 것은 뇌물수수죄 같은 건 벗어나야 되니까 형 아우 사이를 지냈던 김성태 전 회장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회장 측근 인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리 때문에 찢어버렸다. 이날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치소 밖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 측을 회유하려고 시도했다는 정언이 나왔는데 박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회장님 근거 날 재판이 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장님에게도 구치소 안에서 내용을 전달했으니 법인카드를 A씨가 쓴 걸로 하자는 메모를 적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다 잡히죠. 이화영 씨는 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옥중에 있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그런 메모를 진달하고 그 내용을 박용철 부회장한께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입을 맞춰가지고 결국은 없던 일로 여성 A씨가 쓴 걸로 여러분들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치사하지 않습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지 혼자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20년 정도 사겼고 법인카드도 받고 양복도 맞춰 입고 그랬으면 적으나 따나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회사가 완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좋은 날이 가게 되면 인간이란 것은 다 자기 살 길을 찾기 때문에 끝까지 있게 다 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참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실제 체험은 아니지만 간접 체험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형님 아우 이렇게 하던 좋은 날들이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은 철저하게 뭐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국 회장은 뭐 호불호가 있더라도 의리 때문에 이 쪽지까지 검찰을 손에 넘겨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화영이나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이런 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젊은 날부터 운동권인가 뭐 이런 데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흐르더라도 그 젊은 날에 인간을 봤던 그 시각 인간을 다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클리넥스 휴지처럼 보는 거죠 그래서 유동유가 발작해가지고 뭡니까 다 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 여러분들 러시아 좌파나 중국 좌파나 한국 좌파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배우기는 사람을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사람을 대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 정돈이 되고 지인이 운영하는 양복점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소개하고 이후에 몇 번 가서 옷을 맞춰 입으면 박용철 부회장에 가서 결제하거나 그리고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갖고 계신 법인카드로 결제하셔도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여성 A씨가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양복점에 결제도 했다고 했는데 맞느냐 이렇게 박용철 전 쌍방룩 부회장에 물으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결제하거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갖고 있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시면 맞춤 양복이 비쌀 건데 그거 뭐 다 법인카드로 다 쓰고 비용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공궁한 상황에 처한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배움이 없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불을 축적하는 데 좀 굳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쌍방울 그룹의 전 김성태 회장은 훌륭하다거나 좋은 사람이란 뜻은 아니고 그래도 20년간 미운정 고운정 붙은 형님이니까 의의를 지킨 겁니다 옥중에까지 자기에게 전달된 메모치까지 내가 검찰에 제출해서 되겠냐 이 정도까지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살자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해가지고 형님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올가미에 갇히도록 그렇게 내가 치사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배 속까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배 속까지가 오래전에 기억인데 동화은행과 여러분들 외환위기 당시에 그런 부실이 발생해가지고 은행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행장들 몇 분이 법정에 섰지 않습니까 몇 분은 또 처벌도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한 은행장은 끝까지 부하들 함께 책임을 다 떠넘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마 상업은행행장이었던 공부행장님이 계셨을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상업학교죠 은행장까지 올라간 입지 전의 인물인데 끝이 좀 좋지 않았죠 그러나 그분은 뭐 했습니까 아주 대조적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다 했습니다 부하들은 그냥 시킨 것만 했지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해서 지시한 것을 부하들이 다 처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사가 그냥 뭐 가십성 기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단 사람은 후전일에 손을 안 대야 되고 그다음에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최소한 치사하게 행동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이번 사건 통해서 한 번 정도 배울 수 있는 거죠 반복적인 이야기가 돼서 조금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검찰의 1차 기소는 선거법 위반 혐의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참 희한한 사람이다 이런데도 김문기 씨를 모르느냐 그런 내용에 또 가벼운 그런 기사가 떠올랐네요 마주 앉아서 웃고 과일도 함께 고르고 이재명 이래도 김문기를 모르나 김문기 씨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참 죽을 일은 아닌데 뭐 참 아이들 다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런 개발 1차장이었고 과거에 D그룹의 그런 건설사 KLS 건설사에서 부장을 지냈던 분이죠 그렇게 뭐 죽으면 안 되죠 뭐 세상에 죽을 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만한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동규가 화끈하지 않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몫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몫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라 그렇게 여러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면 경기도의회의원을 지냈던 이재명은 정치적 유리와 분리에 따라서 김문기를 기억해서 편리하게 잘 지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한 거죠 24일날 추가로 이 사진을 공개를 했네요 이 사진을 공개한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의 이기인 경기도의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힌 미공개 사진을 공개합니다 2015년 김문기 전 처장과 호주 늘리든 출장을 함께 갔을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게 입수했는지 여러분 궁금하네요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김문기 씨죠 사람이 우직하게 생겼어요 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지금 대표고 지금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사진도 처음 공개돼요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뉴질랜드 호주를 들렸으니까 현지 사진이겠죠 이게 자두인데 이재명 당대표도 배가 좀 많이 나왔네요 이 다 나이살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 배가 나온 것도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조금 관리를 잘하게 되면 배 나온 거로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나이살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관리 잘하게 되면 다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김문기 씨가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죠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인 같고 이 사람은 누군지 유동규 씨인가 모르겠네요 이제 굉장히 그게 첫 건이었던 거죠 뭐 단독으로 그렇게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할 정도였으니까 김문기 씨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김문기 씨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됐네요 그나저나 배가 좀 많이 나왔네요 배가 배 관리를 참 잘해야 되거든요 체중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체중 관리를 잘하려면 먹는 거를 절제를 잘해야 되는 운동을 아무리 하더라도 칼로리를 다 태울 수가 없으니까 뭐든 절제가 필요한 거죠 간식하지 않고 먹는 것을 제때 가려가지고 좀 소식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배가 안 나오는데 배가 이러면 한 번 뛰고 나면 이게 참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나오는 것은 자유분방형인데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안 나오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게 저 대개 이재명 당대표가 양복을 입고 대개 나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복으로 모습은 처음 봤네요 평상복으로 키키타님은 여행 가서 열대 과일을 엄청 먹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세리한 sg님 자주 오시는데 제가 이제 뭐 방향을 이렇게 잘 정했습니다 경쾌한 방송 유쾌한 방송 유익한 방송 그리고 도움이 되는 방송 그렇게 이제 유쾌한 방송을 하려면 가끔 뭐 언찮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만 돌아가신 김문기 씨도 배가 좀 많이 나오셨는데 어떻든 이 배관리 우리 잘해야 됩니다 배관리 잘하면 일단 미관상도 별로 안 좋고 본인도 이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뭐 보면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이가 그래도 참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참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 누굽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넥슨에 넥슨에 누구시죠 벌써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넥슨에 참 어떻든 간에 뭐 살아남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자 여러분 어쨌든 참 이재명 당대표는 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명백한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자 이제 여러분 어쨌든 참 이재명 씨는 인물은 인물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물 같아요 이 참 이재명 나름대로 살아남는 생존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오늘 유동규 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야 유동규 씨가 참 정확하게 지적하구나 이재명 씨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귀신 작전 같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그런 위기에 제할 때마다 본인이 즐겨 사용하고 있고 또 몸에 완전히 그렇게 붙어 있는 그런 방식이 물귀신 작전인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이재명 당 대표의 은행 그리고 향후 행보 또 과거의 걸어온 길 이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런 일종의 플랫폼 같은 것이 바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 물귀신 작전의 전형적인 특징이 남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 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방어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물귀신 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에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점이거나 아니면 없는 약점도 만들어서 그걸 그냥 물귀신 끌어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함께 그냥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올까 말까한 인물입니다 카키타 님은 또 그것을 한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한 유튜브 방송이 들어가 가지고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의 2017년입니다 한참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다툴 때죠 정진상에게 우리는 토론에 나가서 우리의 정책으로만 어필하라고 얘기했다 절대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정진상이 알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방송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 긁어댔다 고구마 내 뭐네 아들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버렸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정진상 형이 함께 물어보니까 그 입을 누가 막냐 흥분해서 그랬지 그렇게 되니까 친문기하고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내내 그를 괴롭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유동규 씨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살아가는 방식은 해경궁을 공격할 때 문준용 씨를 끌어들인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생존 방식이 뭐냐면 아닙니까 지금도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나 하려면 김건희 해 예전에는 해경궁 하려면 문준용부터 해 준용 씨의 불법 취업 의혹 사실 공소시효도 다 지나간 일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할래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그걸 이재명 당대표 뻔히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려면 무조건 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물귀신 작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성남FC에는 후원금 의혹까지 막 답지하니까 지금 민주당을 끌고 가는 게 뭡니까 김건희 수사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그 당시에 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랑곳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법이나 패턴이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관련 이른바 쌍특금을 도입하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물귀신 작전이란 것은 궁지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물귀신 작전이네 물귀신 작전을 물귀신 작전을 민주당 인사들이 참 잘 써줘 물귀신 작전을 썰려야 되면 약간 양심이 좀 둔탁해야 되거든요 둔탁해야 뭐 그냥 안면 몰수하고 몸이 그냥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너 죽고 나 살자 작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떻든 이재명 당대표의 은행이라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상해보는데 물귀신 작전이란 것이 상당히 유용한 그런 일종의 관점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시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면은 전 정부에서 이런 알바퀴 인사로서 이렇게 임명됐던 사람은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그런 문제를 다 제쳐놓더라도 짐승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이면은 새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새 정부가 여러분들 새 부대에 새수를 담도록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깔끔하게 뭐 저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참 내가 볼 때는 형편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권력 여러분 1년 더 하면 뭐합니까 그 인권위원회에 예를 들면 경남 통영 여자인 전현이라는 사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같은 경남 통영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기가 뭐 그 양반이 좀 젊으니까 내보다 공부는 잘해두고 뭐니 서울대 치대를 나왔으니까 공부 잘하는 거와 여러분들 반듯하게 사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법대에 나오시는 법관 하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죄다 뭡니까 이거죠 뭐 죄다 아니 여러분들 그냥 물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끌려서 내려와야 되냐 합니다 한상혁 고대법대 졸업 1961년생 운동권 출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보다 나이는 적은데 얼마나 여러분들 넓게 보이는지 조자가 아닌 게 있습니까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성인 심사 당시에 방통위 직원과 심서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평가 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한 혐의 누가 한상혁이 그 혐의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TV조선의 재성인을 위한 점수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심사위원장하고 방통위 직원들이 무슨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TV조선 여러분들 재성인 점수를 조작하겠습니까 항상 어떤 조작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조작 사건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느냐를 생각하게 되면 범인을 여러분들 바로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도 자기는 일체관리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소위 방송재성인의 심사위원장이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TV조선의 점수를 깎겠습니까 방통위 직원들은 무슨 여러분들 본인한테 남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뭐죠 위에서 씻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 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결과를 조작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재성인 기준 650점을 넘었으나 공정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50%에 미치지 못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성인됐다 윤모 한상혁 씨는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나 부단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심사위원장하고 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럽겠죠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사위원장이 무슨 뭡니까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고 그 엄청난 일을 범하겠습니까 뭘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이 1961년생입니다 몇 개월 더 하면 뭐가 그래 대단합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TV조선 재성인 점수 조작된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이란 사람은 경남 통영에서 통영 여중하고 여고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그렇게 삽니까 사람이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다 성인이기 때문에 이 양반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라 이렇게 할 나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경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우 법은 경우 여러분들 밑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권이 출범했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몸이 끌려 내려간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왔지 않습니까 외교연구원장인가 그 양반도 박사두구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저는 정권이 딱 교체가 되면 사표 내고 기간장이 여러분들이 이임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새 기간장이 올 때까지 근무를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겠죠 그쪽에서 요구함은 있는 거고 그러하면 당일로 바로 여러분들 짐을 쌓아야 되죠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이번 사건도 그런 문제들이 또 연유가 됐겠죠 결국은 여러분들 인간들 보니까 61년생이네 62세 대한민국 청량군 출신이고 고려대학을 나왔네 뭘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인간들 죽피가 있으면 한 대씩 갈리겠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정신 좀 차려라 대통령이 새로 등장하면 내각부터 시작해서 싹 다 갈게 그렇게 하고 그냥 본인은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노란색 지금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